출발을 해볼게요 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네 감방이 피고 감방이 피고 오늘 호텔대로나 안 보셨어요? 제가 여기서 그 칼 들고 시즈니 시즈 시즈니 운전해보니까 어때? 하.. 좀 화나는 일이 많아 아니 이렇게 끼얹으면 어떡해 여기 정말 엉망진창이다 어? 이 도로 지금 아주 끼어들고 뭐 어? 새찌개하고 난리가 났구만 너를 이래서 화나서 하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? 나는 근데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헷갈려 왕! 위험한 가능성을 내가 쭉 뻗겨서 자 이럴 때 그냥 안 치는 거야 오케이! 아이고 힘든 연기였다 아이고 말 그대로 너무 굵기 바빠 이렇게 핸드도 이렇게 돌리는데? 흐흐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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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흑